17번 갑시다 유치장 관리와 관련한 것 첫 번째 동작,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의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옷을 벗기지는 않고 두드려 만져 확인하는 것은 외표검사죠 외표검사 그 다음 여자 유치인의 신체검사는 당연히 동성애 유치인 보호관이나 여성경설관이 하는 게 맞을 테고 동시에 3명 이상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해서 순차적으로 입감시킵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18번 갑시다 주간호송이 워치기고 일출 전, 일몰 후는 어두우니까 위험성이 커서 하면 안 돼 그러나 기차나 선박, 차량 이렇게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19번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아 이거 행정기본법상 이야기입니다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 3번에 가서 보시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아무 상관없죠 이의신청하고 가도 되고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가도 되는 거니까 3번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4번 행정응원 갑시다 여기서 응원이 화이팅 이게 아니고요 독자적인 직무생이 어려운 경우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이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경찰서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혼자 직무를 수행 못하면 B경찰서에다가 부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관할 안에 여러가지 화재가 발생하고 다친 사람들이 생기고 소방에다가 직접 할 수 있는 쪽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내가 거기에 파견됐으면 거기에 지휘감독을 받는 거고 당연히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는 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